경주시 내남면 풍력태양광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경주시청에 이어 도청 앞에서 박달리 일대의 대규모 태양광을 허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.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마을 정상에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 경우 토사 유출 등으로 인근 마을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경상북도는 10개 사업자가 박달리 29만 제곱미터에 27메가와트 규모로 신청한 전기사업 허가를 다음 달 24일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.